안녕하세요! 오늘은 눈에 띵띵띵 여러분은 오늘은 눈에 띵띵띵 눈에 띵띵띵 저는 눈에 띵띵띵한 맛이에요 띵띵띵 띵띵띵 매콤한 맛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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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고소한 맛 치즈소스 이 맛은 저는 바삭한 맛이에요 아마 매운 맛은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맛 바삭바삭 한입 파는 치즈의 사과에 많이 넣어요 초콜릿 계란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계란말이 되어있어요 계란말이 크림 매콤달콤달콤 칼국수 오징어 초콜릿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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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강아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